안녕하세요. 가격만족, 품질만족 홈쇼핑월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A 팔가와 웨스턴에 위치한 홈쇼핑월드에 오시면 가정용품, 건강제품, 그리고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홈쇼핑월드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한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제품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물하면 역시 건강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죠. 홈쇼핑월드에 오시면 대한민국 유일한 인삼명장이 만든 최고의 명품 홍삼, 풍기 소비코리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풍기 지역하면 최적의 인삼의 재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홍삼이 만들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유효 4폰인 한 명이 가장 높다고 하는 6년근 홍삼만을 엄선해서 100% 담아드렸기 때문에 최고의 건강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홈쇼핑월드에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 세일 가격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홍삼 농축액이 원래 가격이 189불인데요. 특별 세일 가격 100불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국빈이 오시면 선물한다는 가장 최고의 홍삼, 풍기 소비코리아 홈쇼핑월드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각종 모임 가실 때 헤어스타일 내기 힘드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차홈고데기만 있으시면 마치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차홈고데기는 스트레이트와 롤 기능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한 번 스타일 내면 하루 종일 그 스타일이 지속됩니다. 특히나 머리숱이 적으신 우리 어머님들 볼륨감 내는데도 차홈고데기가 정말 좋습니다. 끝부분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차홈고데기 홈쇼핑월드에서 가정의 달을 맞춰서 특별 세일을 준비했는데요. 정상가 99불인데요. 특별 세일 가격 69불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부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에코라믹 통주물 스톤 냄비 4종 세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디자인 보시면 너무 예쁘죠. 특히나 대리석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신개념 내추럴 스톤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가마솥밥 맛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고요. 늘러붙지 않아서 간편하게 사용하시면서 주부님들이 꼭 필요한 실속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무독성 판정을 받아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에코라믹 스톤 통주물 냄비 4종 세트를 가정의 날 맞이 특별 세일 가격으로 준비했는데요. 가격은 129불인데요. 특별 세일 가격 79불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커피와 그리고 28cm 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선물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가정의 달 맞이 특별 세일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홈쇼핑월드와 함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홈쇼핑월드는 LA 팔가와 웨스턴에 위치해 있고요. 주문 전화도 가능합니다. 1855-818-005-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홈쇼핑월드로 오세요.